안녕하세요 한국 이름은 조은정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나서 대부분 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살때부터 자라났고 작년 8월달에 제가 베데를 처음 왔습니다 그때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베데를 있는지도 몰랐고 최초선 원장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미국에서는 그냥 미국 쪽으로 많이 접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8월달부터 여기 와서 진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제가 선교사로 일했는데 우리 여기 같이 봉사하는 언니가 우리 중국 나혼자천에서 만나는 언니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굴복하고 인생을 주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많이 배웠는데 그때는 계속 우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자신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 8월달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와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고 콧물도 나오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초선 원장님하고 태국하고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봉사 계속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록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서 특별하게 배우고 싶어서 믿음에 말미하는 의의를 어떻게 게시록 통해서 풀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중동교회에 다니고 있는 서은미이고요 저는 작년 11월달에 여기 베데레 처음 왔어요 유방암 3기 말 유방암으로 치료하러 여기 왔고 여기 지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성교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여기에서 제가 그때 깨어지고 해계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은 나의 죄를 더욱더 비춰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이 오니까 계속 계속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말씀이 오면 올수록 저는 더 죄인이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 갈망 그것 때문에 저는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 시록은 되게 어렵잖아요 잘 이해해도 잘 안 되고 늘 성경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그거 알게 해주세요 성경 읽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말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라는 거는 없어요 저는 제가 40대 암이 걸리기 전까지 45세 동안에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이 이후로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 게시록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기를 원해서 아직 암이 있지만 이 세미나 신청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덕산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4월에 한 달간 여기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또 재산을 살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늘 이 배대를 그리워했었는데 또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인천 서구 세천사교회에서 왔어요 아직 하나님 자 다른 교회에 다녔어요 감교 다니다가 우리 딸이 진리 차서 참 많이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딸이 이제 진리교회라고 세천사로 가자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8년을 살았어도 몰랐는데 우리 딸 때문에 알게 돼서 이제 여기 나온지는 얼마 안 됐고 지난 6월 달에 침례식 받았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엄마 우리 열심히 하자고 몇 분이 좋은 강의니까 하도 가보고 오라고 그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 해서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태능교회에서 온 권용근입니다 제가 8월에 왔다 갔거든요 한 9일 동안 있었어요 저는 원래 한 2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도 다 하고 방사선도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힘든 과정도 다 즐겁게 그걸 다 지내 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늦게 자는 습관이나 식습관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와서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8월 달에 와서 9일 동안 있었는데 굉장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9일 동안 여기서 말씀 듣고 식사하는 법 배우고 운동하는 법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도 여태까지 계속 실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6개월 정기검사였는데 고지혈증이 콜레스텔도 높고 혈당도 있고 혈압도 높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자꾸 생겼는데 9일 동안 제가 여기서 배웅 덕택에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역에 참석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베델에서 배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쭉 그렇게 살고 싶고 또한 제가 증인이 되어서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에서 왔고요 태능교회 같이 단장인데 지난달에 지난달에 제가 이제 차로 태워다 제 이름을 얘기 안 했죠 저는 김미화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언니 이제 요양 이쪽에 올 때 제가 태워다 주고 하루 머물렀다 이제 돌아갔는데 단 하루였지만 저한테 좋았던 그 메시지들이 되게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근래에 저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어서 제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누가 누가 그렇더라 그런 전해받았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오해하고 왜곡되고 있던 그런 하나님들도 많았고 이제 말씀을 저 나름으로 좀 이제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월에 여기서 이제 임광은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잘 배우고 저의 이제 가족들 구원해야 될 많은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배워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부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6월인가 지난 6월인가에 왔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연히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원장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꼭 보고 싶어서 저는 어디 아파서 온 거 아니고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기에 평생을 저렇게 헌신하실까 그래서 원장님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틀을 원장님 만난 하나님을 강의를 이틀을 해 주셨어요 그때는 여기를 제가 11일을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데 전이랑 달랐어요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하 창세계 1장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 개월을 계속 창세계 1장만 읽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삐치에 있으라 하시면 삐치에 있었다 이게 저희 정말 눈앞에 다 있잖아요 천지 창조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남편을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 가지고 어쨌든 그냥 이런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래갖고 해서 왔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하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제가 동부교회에서 권사인데 권사이지만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정말 더 알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룡에서 온 송소옥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자국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거의 뭐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거의 목회 신앙이나 모태 신앙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또 그 목회자 아내이었을 때 또 청년 때는 내가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교인이니까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인이니까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또 내가 목회자 아내니까 목회자 아내로서 충실하려고 애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내가 그러니까 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시대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던 그런 기별들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별들도 변하는 것 같고 또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기별들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들 간증들을 또 많이 듣게 됐고 고 찰나에 불소식에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불소식에 모임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인들의 간증이나 그런 것들을 불소식에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거기서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와 닿았고 그러면서 또 의료 성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해외에서 성교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의료 성교가 가장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 요번에도 이제 오기 전에 그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열흘 동안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번에 저기 그냥 여기 갔다 오고 직장 그만두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열흘 동안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또 요번에 저는 의료 성교 세미나로만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참석을 하고 싶었었는데 또 또 요한계시로 성경연구 가 또 많이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에게 또 특별한 다른 또 기별을 주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흘 동안에 그 이곳에 그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곳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옥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하신 분은 제 아내고요 이번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충청 앞에서 한 십여 년 동안 목회하다가 한국연합회에서 마운틴뷰 대학교라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우리 삼육대학교인데 거기에 파송을 받아서 제가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마친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마운틴뷰 대학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 소속이 충청 앞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이 있었는데 제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필리핀 남부 삼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제가 자원 선교사로만 가야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2005년부터 자급 선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년째 지금 해외 선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10일 선교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이번에 여름에도 세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작업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좀 늘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방법이 프리칭, 티칭, 힐링인데 프리칭, 티칭은 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성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힐링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게 된 동기는 이 힐링 부분을 의료선교를 좀 나름대로 좀 배우고 선교지에 좀 접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번에 왔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작업선교사다 보니까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얻어먹는 게 참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서 제가 다시 필드에 돌아가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통하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서 온 이유식 집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이라는 세 글자가 저를 강력히 끌어서 오게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존경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신답교회 다니는 김재순입니다 저는 2년 전 3월 23일 날 들어와서 4월 22일 날 퇴실하고 가서 생활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느낀 거기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가 남편이 뭐 병이 이병 저병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하게 됐어요 투석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갑자기 이 닥친 일이라 정말 암담하고 정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러저러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좋다고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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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데도 우리 남편이 투석하는 사람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괜찮대 한번 가보자고 그래도 투석을 하는데 거기를 받아주지도 안 할 뿐더러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사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 이래서 그냥 접고 접고 있다가 결국은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갔다 올 테니까 당신 혼자 제가 없으면 남편은 안 돼요 제가 매일 샤워를 하고 나면 투석을 집에서 하거든요 복막투석이라고 하루에 네 번씩 가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제가 소독을 계속 해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난 나 혼자 갔다 오겠다 그럼 당신 집에서 혼자서 해라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빠가 안 갈라 하니까 엄마라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엄마도 당뇨가 있고 하니까 엄마가 가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여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이래가지고 여기를 처음에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얘 갈 때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혹시 짐이 많잖아요 복막투석은 그리고 또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화했고 처음에는 투석한다 소리도 안 하고 예약을 하고 오기 직전에 저희가 이렇게 투석을 해서 약이 갑니다 하고 와서 1개월을 잘 보내고 갔는데요 하여튼 여기 다녀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보는 사람마다 음식 조절도 여기 왔다 가고 나서 많이 잘 되고 저도 또 여기 다녀가고 나서 육류를 한꺼번에 딱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진짜 안 먹었습니다 애들은 뭐 엄마가 그렇게 하면 자꾸 건강이 나빠진다고 성교사까지 다녀온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이 딸 둘 다 그러는데도 이 애들이 고기를 못 끊어요 지금도 그런데 엄마 아빠도 몸이 안 좋은데 엄마까지 안 먹으면 엄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제가 조금 그때보다는 살이 좀 빠졌거든요 한 4kg 빠졌는데 걱정을 하지만 그때보다 몸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래서 매일 오고 싶고 또 가자고 남편한테 졸르고 졸르고 하는데 남편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기 여미 집사님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때가 이때다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연구한다고 그래서 여보 이거 한번 봐봐 딱 열흘이야 다시 나한테 열흘만 좀 시간 줘 같이 좀 갔다 오자고 한 이틀 동안 설득을 했어요 미리 전화를 안 하고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인원이 다 찼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어떡하냐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미 집사님이 문자가 다시 왔어요 혹시라도 캔셀될 경우에 집사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두 사람만 캔셀되게 해주세요 제 욕심만 채웠어요 제발 두 사람만 캔셀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한 이틀 후에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여기 캔셀 딱 두 사람이 났어 빨리 접수해 이래갖고 이지현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성교사님한테 투석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속이고 왔어요 사람들이 투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 딱 이래 생각을 하고요 복막 투석은 하루에 2.3L짜리를 지금은 세 번 밖에 안 해요 그때는 네 번 했는데 좋아져서 세 번 밖에 안 하는데 세 번이라 한다 하더라도 7L가 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 때부터 짐을 우리는 한 트럭을 싣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 얘기를 위하는 거 하면 제가 오고 싶다고 전화하면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캔설이 한 명 더 나섰나 봐요 저도 이렇게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교육 세미나라고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불교 집안이에요 혼자서 오랫동안 이제 영어 3.6 외국 학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부모님들 많이 아프시고 또 동생들이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의 건강기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참에 또 친한 동생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베델에 어류성교 세미나가 있는데 언니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에게 한 번도 휴가라는 걸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회사에서도 휴가가 나왔고 그 휴가를 그 10일이라는 휴가를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여기를 가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생이 좀 알아봐 주고 또 베델에 전화해보니 자리는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큰 목표는 없었는데 여기 교육을 들으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또 구별된 삶을 살면 저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의료성교사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성교사의 목표로 교육을 잘 듣고 또 다시 일토로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그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의료성교사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성교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화순 동상교에서 박현숙입니다 근데 제가 4기 때 4기 때 왔다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딸이 추석 때 이제 좀 아빠랑 가서 좀 보충시켜서 말씀으로 그러고 갔다 오라고 해서 이제 좀 일찍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포기를 하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예약해 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좀 전에 두 자리가 딱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둘이 이렇게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북단 포천에서 온 박광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의료성교 세미나 하는 줄은 몰랐어요 우연히 뒤에 최선일 목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최선일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이쪽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저도 참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어요 했더니 그냥 가세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전에는 참 이렇게 다니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하동에 다녀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백투 에덴이나 뭐 이렇게 세노남 심토 그쪽으로 김용근 장모님 운영하시는 그쪽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가서 좀 충분하게 휴식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맺고 싶다 이렇게 참 부러웠었는데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라도 좀 가서 쉬고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던 참에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고 목사님께서 가신다고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또 헌쾌히 그 거기는 소중한 합회라서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는 영남 합회만 가능합니다 저는 영남 합회 소속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집회가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왠지 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국한된 게 아니고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지 원하면 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는데요 초창기에 이곳에 방문한 적은 있어요 그때 아시는 분이 이곳에 계셔서 이제 병문안 온 적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프로고리엠에 직접 참여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참 오고 싶었던 것은 저 개인적인 신앙 회복도 회복이지만 이렇게 주변의 한우분들을 봤을 때 아 이런 곳에 참 가면 좋겠다 권하고 싶다 하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가서 한번 보면 아 그곳은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 비용은 얼마이고 그곳에 또 뭐 말씀은 어떠하고 이런 걸 한번 와보면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소중한 앞에서 운영하는 의료선교사 세미나는 주로 뭐 건강 쪽으로 이런 쪽인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병용하는 거는 여기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강사로 좀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본인은 바쁘고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주변에 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요양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신 있게 또 권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뭐 몇 번 덧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한다고는 좀 했었거든요 고기를 딱 끊지는 못하고 고기를 먹대 살코게만 먹자 기름 끼는 죄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나름 저 나름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최차순 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전두산님 말씀 듣고 이래서 아 뜻을 딱 정하고 딱 돌아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해야겠다는 그런 또 이렇게 지금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뜻을 정하여야겠고 정말 그 이제는 뭐 부분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 완전한 그런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미국에서 나왔고요 집은 원래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동성학교에 있는 남해봉입니다 베델은 한 20년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오겠다는 마음은 요번에 갑자기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면이 생겨서 오게 됐고요 유튜브로 많이 봤듯이 이 뒷배경이 아 저기 거구나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남원 남원서 왔습니다 남원동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세미나에 아마 세 번째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방전됐는 거 재충전하러 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서 강릉 간다고 방금 소개를 하고 들어간 하장노님 교회에 다니는 임재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접할 때가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접하고 접하도록 어디 있어요 김진규 장노님 알으시죠 알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진규 장노님 요한계시록 한국 달인이죠 그분이 그분한테 좀 배우고 책자도 여러 번 읽고 그래서 좀 의문 싫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예고 공문은 좀 더 알까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무쪼록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단감교회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배대에 오게 됐고요 7월달에 잠깐 2주 동안 있다가 아버지 좀 팬이 계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옛날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듣고 바로 그때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제 이름이 안 올라와 있길래 그 덕택에 보신 분이 아마 한 분에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실 가족들이 한 번 더 참여를 같이 하면 좋은데 다시 또 저만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한는결같이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지 가족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렇게 또 의료선교 전도법이라는 것도 잘 배워서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료분들한테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중앙교에서 왔는 박예규 장로입니다 저는 4기 때 작년 추석 때도 한번 왔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때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요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묻고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잡혀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게 귀한 시간이라서 정말 이게 열흘 동안의 휴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참 좋은 데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한참 동안 양보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에라 모르겠다 막 가고나 보자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중앙교의 정령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남편 작년에도 억지로 왔는데 올해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다는 그 이제 메시지를 보고 제가 사실 열흘 동안 우리가 울산에 있으면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추석 때 이제 그 시댁에 갔다가 왔다가 이제 이렇게 보낼 것 그게 뻔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저도 지금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변화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너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여기 제가 네 번째 여기 참석을 했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다른 분들은 한 번 참석하면 확 바뀌는 그런 분들이 간증 굉장히 부럽고 저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걸 이제 느끼고 제가 온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딸도 이렇게 두 번 참석했는데 전에는 뭐 통밀빵이나 이렇게 현미밥 해놓으면 절대로 손도 안 돼요 아예 밥도 아예 먹지도 안 하고 엄마만 열심히 먹고 건강해라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두 번 참석했는데 지금 그 현미밥과 통밀빵 엄마 이렇게 그거 필요하니까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 그 변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저는 병이 낫다 뭐 이러면 무조건 애나 어른이나 무조건 그냥 배대를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천문교회에서 온 박태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배대를 뭐 안 지는 오래됐고 그러나 이렇게 오기는 처음이고요 그냥 뭐 잠시 환자 모셔다 드리러 이렇게 온 적이 있지만 참석해 본 적은 처음이고요 근데 뭐 오고 싶기는 작년 추석에도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영주를 살았고 영주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멀어서 오기가 시간 내기도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멀리서 많이 오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결단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저는 20대 때 세천사의 기별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뛴다고 해야 되나 뭉클한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거든요 20대 때 들었으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제가 그것을 그냥 실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희석이 되고 그랬었는데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 최 원장님의 강의나 이런 것을 최근에 여러 이렇게 말씀들을 이래저래 들으면서 지금 내가 세천사의 기별이 내 안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 아침에도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별자가 될 수도 없고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정말 뜻을 정하라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참 쉽지만은 않고 온전히 뜻을 확고하게 정해서 실천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하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언제부턴가 새벽에 눈을 딱 뜨면 4시 44분이 눈에 잘 들어와요 이상하게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딱 깜깜한 밤중에 4시 44분이 눈에 딱 띄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저는 그게 죽을 사자 세개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내가 온전한 실천과 또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그게 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닐까? 내가 더 이상 미루고 온전한 이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은혜 제가 남편한테도 이런 고백을 제가 뭐 죽을 사자로 보인다 이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그 나의 마음에 죄책감 불안감 이런 것이 딱 봤을 때 죽을 사자 세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글자 5시 55분 여러분 뭘로 느꼈을까요? 화 화 화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많은 죄책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덕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천사가 나에게 보여준 거라면 왜 내가 사자 세계를 새 천사로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죽을 사자로 보지 말고 세천사로 보고 세천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점검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세태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 하는데 저는 세상의 마지막 때보다 내 개인의 저 지금 나이가 60인데 내 개인의 삶에 이게 지금 아니면 마지막 때를 놓치는 기회가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휩싸여 있는데 아마 제 남편은 저의 이런 마음까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뜻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고 자극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사사 남편입니다 지금 통영천문교회를 맡고 있는 현직 목회자입니다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늦게 나와서 제가 한 달 조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디스크 협약증 수술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설 수 없어서 앞에다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주 조양 한 곳에 한 20일 있다가 이곳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왕 실 겸 이왕 실 겸 말씀도 좀 듣자 그렇게 해서 저 사사사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통영에 가기 전에는 그전에 진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생기면 우리 이쪽으로 많이 모셔오고 또 여기서 또 환자들이 또 회복돼서 나가서 진주에 계신 분이면 우리 최 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또 교회로 같이 이렇게 인도한 그런 왕래가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한 번도 자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왔다 갔다 가만 하다가 이번에 말씀 우리 최 원장님 말씀이 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요한계시로 강의하신 우리 최균원 목사님 그전에 이미 알고 있던 목사님인데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 또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다시 더 배우고 이곳에 와서 영육 간에 좀 힐링을 좀 하고 또 모르는 분들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앞에 서신 분들이 전부 자기 소개를 하라고 설교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자기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만이 말해서 감사합니다 소개하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강의 들으러 나오셨다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엄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배정된 시간이 4시 반까지인데요 생각보다 30분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 원래 제가 강의하는 시간인데 제가 자기소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강의를 빼고 이제 자기소개 시간만 집어넣는데요 이왕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왕 모인 김에 우리 여기 말씀하셨던 분들 말씀만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보니깐 네 첫 번째 의구심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과연 병이 낫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네 묻는 질문이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죄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린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아 이 병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생활습관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식사가 부절제하거나 아니면 생활습관이 엉망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번민하거나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예 이럴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근데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지 않습니다 예 우리 비만에 걸린 환자분들 네 그리고 예 나쁜 음식 많이 드셨던 그분들 예 곰곰이 따지고 보면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 요즘은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건강식이고 뭐가 건강에 좋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옛날에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요즘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알면서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가진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누가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얘기만 들으면 그 얘기만 내 마음속에 품고 싶고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더라 하면 이 마음은 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식사의 부절제함이 이르러 옵니다 처음에는 죄로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부절제함은 식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우리 식생활에 건면은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죄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나 저녁 때 그냥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이런 거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끊으리라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심했다 해도 안 되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악에 이미 노예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울부짖으면서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무엇의 문제가 되냐면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내 생활습관 고치면 되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TV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꿔야지 하면서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밤, 매일 밤 씨름하면서 매일 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마음은 원의로돼 육은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죠? 라고 오늘 또 넘기는 거예요 그 죄는 능히 용서해 주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의지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간압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했습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엄청난 구원,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 제림하실 때 몸이 붕 떠오르는 이 구원을 꿈꾸시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은 내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이 식사의 부절제함의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일, 생활의 부절제함에서부터 구원받는 일, 내 미워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해방 얻는 자유함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시면서 내가 구원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미워하던 원수를 미워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없었는데 미워 안 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내분들이 100번, 20번 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남편 들어오면 내가 친절하게 잘해주리라 그러나 얼굴만 쳐다보면 확 솟아올라가지고 이게 결심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오늘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안 지르리라 했지만 또 보락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한번 성질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민망해지죠 한번 나의 이 죄성을 발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범죄했잖아 염치도 없지, 양심도 없지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 이 마음을 계속 심어주죠 그랬더니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싶어, 오늘은 말씀 안 보고 싶어 내가 지금 이렇게 승질냈는데 말씀 보는 게 맞아 좀 정리되면, 시간 되면, 나중에 내가 좀 정리되면 내가 하리라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죄가 넘치는 죄의 세상이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면 하리라 했던 그 준비의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그 즉시로 이 죄의 문제를 벌이기로 결심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죄를 벌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주십니까?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참석할 거거든요 왜 이 사람만 자랑하십니까? 왜 이 사람만 특별 대화합니까? 이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제를 주셨다면서 이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사람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사랑해서 믿는 백성 아닙니다 사단이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조건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실만큼 예 근데 이것을 무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 아래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한 우리 환자분들은 이곳에서 회복하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 앞에 아 주님 제가 식습관의 부질자함의 죄 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침상을 돌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38년 된 병자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듣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제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저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자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뭐하는 자들만 영접하는 자들만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델에서는 그렇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바뀌고 생활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령을 더 배우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 이제는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죄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버리고 싶지만 안 버려지는 그 생활 내가 화 안 내고 싶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싶지만 여전히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고 싶습니까? 죽어도 안 돌아가고 싶죠 그러니 이제 누구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갖다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새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데 이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낳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 죄를 그분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하나님 율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죄가 싫어요 다시는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죠 왜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시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하는 자들은 사단이 눈에 볼 때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시험하죠 아주 극심한 시험 우린 욕과 같은 시험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인이시고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가 다시 들어오면 죄를 비록 졌지만 이 죄에서 버리고 싶은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버리게 해주세요 이 죄 제발 제 속에서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또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영혼들은 또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예 하나님의 인을 우리 가슴 이마에 쳐주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천사 기별이죠 예 믿음으로만 남는 의의 기별이고 예 그것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우리 앞으로 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실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유학해서 드렸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병이 회복되어진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있던 암이 없어지면 내가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자칫 방심하는 순간 또 재발됩니다 예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었다고 내일도 믿음 안에 없으면 예 암은 또 다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진짜 치료인 것입니다 수술하고 잘라내고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하셔서 암이 없어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가 여전히 내 마음에 있으면 암세포는 또 생기는데 또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암은 챗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진짜 치료는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내 삶이 이곳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구원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저는 베델소에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 다시 오셨는데 건강하신 분으로 다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왔다가 가셨는데 다시 병들어오시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고요 왔다가 가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다시 오신 분들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재순 집사님 너무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 너무 반갑죠 그렇죠? 우리 또 서미씨 다시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병치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하는 치료가 얼마나 임시적인 치료인지 몰라요 진짜 치료약은 없습니다 다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지 그때만 반짝 좋을 뿐이지 또는 한 가지를 낫게 하면 한 가지를 악화시키는 약을 먹게 되지 진짜 치료는 없는 것이에요 진짜 치료는 사람이 죄를 벌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온전할 수 있는가를 따지다 보면 결국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탁 봉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해주신다는 사실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함 속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나부터 변화되어야지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천사 기별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냐면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통로는 자 오늘 내가 유한계시록 세천사 기별 잘 정리하고 이해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기똥차게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강의를 쫙 해줘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겠지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배들세양원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배들세양원 강의를 카톡으로 몇백 분한테 쫙 발송했는데 배들세양원에 한 명도 안 오시더래요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누구는 감동을 받고 누구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강의만으로는 절대로 이 기별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기별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면요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뭘로 하는 것이냐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요 삶이 수반되지 않은 기별 전파는 다 죽은 것입니다 삶이 없는 기별 전파는요 수없이 많은 의욕과 의문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의 언어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빈틈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 허점이 많은 도구예요 그래서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의구심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진 것은요 이것은 의구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셔 말로만 하면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매번 밥도 차려주시고 밥만 차려주시면 너를 사랑하는 건가 막 따지고 들면 막 따질게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엄마랑 같이 살아본 이 아들은요 엄마가 나를 향한 눈빛 손길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희생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죠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되어져서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뭐하게 되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가 나를 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심을 이걸 내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집 사는 사람이 아이 저 집 엄마는 저 아들을 참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그 아들이 제가 우리 어머니랑 살아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면 반박 불가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거지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증이 아니고서는 이 세천사기별은 절대로 전파되어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최초의 선교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 바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는 어딜까요? 네 배우자입니다 네 배우자 네 배우자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때에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꼭 닮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뭘 이루라고요? 한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동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동행은 어떤 동행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걷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누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예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됨을 경험해야 자녀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사랑이 낫지 사랑이 아닌 그 어떤 도구가 사랑을 깨우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죗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 있고 천연계 속에 있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 보고 천연계 보나요? 잘 안 보죠 그러면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예야 저기 좋은 집회 있다 저기 한번 가봐라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 집회 보내주시는 걸로 하나님 사랑 보여주시겠습니까?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 사시는 거 보면 말장 다 깨지는데 그걸로는 절대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 제일 먼저는 나고 두 번째는 내 배우자고 그것을 통해 회복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다시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가정과 사랑의 가정이 만났으니까 그 교회가 다시 뭘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걸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 집 엄마는 저 집 아들을 참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아들인데 우리 어머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외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베델 수영원은 한 번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홍보 자료를 낸 적도 교회 지나면 광고를 한 적도 아무런 데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일하다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병에 걸리면 전화 받다가 병에 걸린 줄 아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오시라고 하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질서를 정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찾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미국인데요 여긴 독일인데요 여긴 아르헨티나인데요 여기는 파라가인데요 뭐 어디 있어요 스위스에서도 오시고 막 별의별대 일본에서도 오시고 이번 12월 집회 때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오십니다 우리 지금 태국에 오신 그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태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막 다니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오세요 이 한국의 이 하동 시골 땅을 어떻게 아시고 그죠? 무엇만 있으면요? 보금만 있으면 보금만 있으면 준비된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사람 가서 꼬시는 게 세천사 기별 전파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굴복시켜서 저 계신 교인들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해서 굴복시킨 다음에 내가 이 보금을 전파하리라 그러면 또 다른 바벨론이 하나 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세상 내 것이 옳아 내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자존심과 프라이드는 하나님의 보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앞에 모든 죄인들이 나갔을 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래서 음식물의 기별도 안식일의 기별도 우리의 이 세천사 기별도 다 녹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 백성들을 찾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 구름대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보금으로 선 한 가전과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보금 전하실 때요 여러분이 지내시는 가정이 여러분이 지내시는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12명 제자 남기셨습니다 그 12명의 하나님께 부른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기독교로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다음과 같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만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숫자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정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시면 영원히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이 하루속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급박함과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우주의 시계는 한치의 지체함도 없으시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구속의 계획의 시간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을 열고 시작하고 있고 온 자연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복음 안에 믿음으로 나아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부터 치료함 받으시고 내 믿음의 치료 그리고 내 영적인 치료 내 육체의 치료 경험하신 후에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기소개 시간 해주셨는데 마무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자 개인기도 하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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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